네 우리 이조사님 사모님과 함께 오늘 오셔서 편안한 자리를 펴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내주셨어요 어리언이 살짝 나고 수처도 앞에 보이고 저기 보이는 풍경이 뭘까요? 아름다운 군이 풍경 네 웬만한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다 아실 겁니다 네 고개가 드글드글 움직이는 게 보여서 또 앉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망태기 있어요 없어요? 아직 안 왔네? 들어가시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오랜만에 위체내 자리를 했습니다 저기 단천을 좋아하는데 너무 멀다고 안 가시네요 기름값도 비싸요 요즘에 그래서 가까운 군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이조사님 사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낚시 되시고요 마리수 많이 잡아서 또 예쁜 채여사를 즐겁게 해주시면 더욱 감사해요 큰 고기보단 작은 고기를 많이 많이 잡아서 그중에 큰 고기 덩어리 한두 수 들어가겠죠? 그래서 더 기쁨을 더해봅니다 기다려봅니다 우리 이조사님 네 4월 13일 어 물색치겠나 멋진 위천을 소개합니다 네 어 고기 소식이 왔나봅니다